제작년에 상담 갔었는데 미처 하지 못한 질문 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저는 과거 기증늑용골 수술 받고 염증 나서 현재 자간늑용골로 고성형한 상태예요. 그런데 코끝이 너무 딱딱하고 뾰족해서 불편해요. 이게 자간늑용골 수술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 딱딱함이에요. 딱딱함. 말랑거리지 않는다. 그래서 귀연골로 하면 수술 방법이 스트러스라는 수술인데 아마도 지금 늑용골로 환자분은 여기 세프탈 익스텐션 그래프트라고 이 세프툼에다가 코끝은 연골을 고정해놓는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 때문에 딱딱한 거고요. 이거를 줄인다고 해서 그 딱딱함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미지 하나 보고 전체 수술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마도 환자분은 비중격이 코뼈가 이렇게 있으면요.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끝 연골이 날개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비중격 연골하고 얘랑 연결하는 연골을 덧대서 얘를 이렇게 높여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힘을 받으면 얘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하나 기둥을 이렇게 박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스트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트럿만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근데 무슨 짓을 해도 이 세프탈 익스텐션 그라프트라는 거를 해놓은 사람들은 딱딱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지코 같은 게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엔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라는 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이건 귀여운 걸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좀 말캉한 느낌이 들죠. 대신에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는 피부가 두껍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그게 또 단점이고 또 이 날개 연골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또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높이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에 비중격 늑연골을 많이 최근에 썼다가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딱딱한 느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귀여운 걸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유행 따라 옮겨가는 약간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어찌됐든 늑연골로 코끝 세우면 필연적으로 딱딱합니다. 모양이 둥글 수는 있어요. 늑연골로 해도. 그거는 코 끝에 이렇게 온레이 그라프트 해놓은 게 코가 이렇게 있다 치면요. 코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늑연골이... 라테랄 카트리지라고 해서 외측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날개 연골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위에다가 저희가 요렇게 온레이 그라프트라는 거를 해요. 요 위에 요렇게. 근데 그 폭이 여기가 이 폭이 너무 조그맣게 들어가면 뾰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끝에는 요런 식으로 조금 넓게 넣어줘야지 그 뾰족한 느낌을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딱딱한 거는 지금 연골로는 해결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금 둥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코끝에 요런 조금 넓은 폭을 가진 연골만 넣어주는 걸로도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답변되셨길 바래요. 생후 8개월 된 소이증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TN 바이오펩 회사에서 소이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임상실험 준비를 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실험 허가가 떨어져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결과는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TN 바이오펩에서 지금 그거를 3년 전부터 계속 같이 하자고 하자 대표님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 낚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7년 전부터 귀해야 된다. 귀하세요. 이래가지고 TN 바이오펩 회사 대표님하고 세브란스 제 후배 윤인식 교수랑 조인해서 지금 임상을 허가를 받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동물실험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오래오래 걸렸는데 작년에 다행히 허가가 나서 임상실험을 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서 아마 지금 제가 진행 상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그게 또 장기적으로 괜찮은지도 봐야 되고 해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8개월이잖아요. 이 수술은 아이가 한 5학년쯤, 4, 5학년쯤 이때 수술을 해요. 한 12살, 11살 이때쯤이요. 그러니까 지금 8개월이니까 이 소이증으로 이런 걸 너무 보시지 마시고 아마도 아이가 귀 수술을 받을 나이가 됐을 앞으로 한 6년 또는 8년, 10년 정도 후면 아마도 이런 방법으로 귀 성형 수술을 하는 게 좀 정착이 돼 있고 검증이 다 끝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8개월에는 소이증 수술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발전하겠죠. 또 세포로 지금 줄기세포 연구도 지금 TNR 바이오페비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역분화 줄기세포도 지금 세포뱅킹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은 뭐 반대쪽 귀에서 조금만 귀 연구를 떼가지고 또 연구를 증폭시키거나 해서 반대쪽 귀에 이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할 거예요. 근데 웨이도 개방술은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건 하시거든요. 빨리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기 청력 발달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웨이도 개방술은 이 귀 모양은 나중에 천천히 애가 좀 자란 다음에 반대쪽 귀나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웨이도 개방술은 아이 청력 때문에 빨리 해주는 거를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아마 이 소이증 네이버나 다음인가에 그 소이증 환자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예전부터 수술 받았던 엄마 또는 지금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은사님께서 박철 교수님이 소이증 환자 수술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을 레지던트 때 제일 많이 본 게 소이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일주일에 두 개씩은 했으니까요. 그 수술한 그때 제가 레지던트 때 했던 친구들이 군대 간다고 진단서 써달라고 강사할 때 와서 또 진단서 써주고 또 얼마 전에 방송할 때도 그때 소이증 수술했던 아기가 방송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제 숙녀가 돼서 아가씨가 돼서 이렇게 방송에 와서 얘기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죠. 2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계세요. 저 TNL 바이오페이라는 회사도 저랑 지금 저 대표님이랑 관계 맺은 지도 한 7년 됐거든요. 자주자주 뵈요. 그리고 다음 주 낚시 가자고 하셔가지고 낚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 회사에서도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인허가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안정화되려면 또 5년 정도 계속해서 임상 케이스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기가 수술 받을 수 있을 때쯤 되면 많은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요. 방법은 더욱더 발전하고 좋아질 거고 아이가 수술 받을 때쯤 되면은 지금 상상만 하던 수술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침샘이 계속적인 부흥으로 3년 이상 고통받고 있습니다. CT상에서 돌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침샘만 제거로 별도 수술 가능해요. 근데 이 수술은요. 뭐랄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제거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CT 찍어서 진짜 침샘이 괜찮은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체외 충격파 치료 중인데 턱 부분 본시멘트에 영향 없겠죠? 예를 들어 본시멘트가 부러진다거나 벌어진다던가 하는 거요.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 치료를 왜 하냐. 흉살 치료한다고 요새 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양이 중요하거든요. 이 체외 충격파로 우리가 요관에 돌이 생기면 엄청 아프거든요. 요도결석이라고 해서 요로결석. 근데 그건 초음파로 깨거든요. 그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건데 지금 체외 충격파 하는 게 에너지가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무슨 흉살에 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굳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건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이런 말 농담삼아 할 수 있잖아요. 레이저 총 맞으면 죽어요? 이런 질문이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레이저 총 맞으면 죽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레이저 총 맞으면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스타워즈 보니까 맞으면 죽던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레이저 포인터로 맞으면 죽어요? 안 죽잖아요. 우리 강의할 때 쓰는 레이저 포인터도 맞으면 안 죽잖아요. 똑같은 레이저인데 출력이 낮은 거예요. 그 무기로 쓰는 레이저는 엄청났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그 전기가 레이저를 무기화해서 뭐 이렇게 그 배에다가 실어놓은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레이저가 비행기를 맞추고 뭐 이런 걸 하려면 그 배 안에 원전이 있어야 된대요. 전기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에 쓰는 레이저도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피부에다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약한 레이저고 그런 레이저 건이나 이런 데 쓰는 거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쓰잖아요. 근데 질문이 레이저 맞으면 죽어요. 지금 그런데 에너지 양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면 흉살치료 때문에 한다면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분 45도 광대뼈 부분에 뼈가 없으신 것. 여기에 뼈가 없죠. 지금 빨간 원부위에 이만큼이 뼈가 없죠. 만지면 그 부분이 빈 것처럼 느껴지나요. 눌러보면 뼈가 없으니까 훅 돌아가죠. 그래서 실제로 함몰도 있고 만져보면 허당이에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저한테 오신 분에 이해했어요. 안녕하세요. 초등 남자아이인데 머리 두피 쪽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두개골 막동이란 진단명으로 1월에 수술 후 오른쪽 눈썹 쪽이 마비였다가 점점 찡그릴 때 눈썹 움직임은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눈썹은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 근육 손상이 의심되는데 근육 손상 아니고요. 아마도 이마 신경 손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로 이렇게 이렇게 치켰뜨는 근육이 있거든요. 안면 신경 중에 눈썹 올리는 근육을 손상이 됐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술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신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신경이 다쳤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신경이 완전히 다친 게 아니라면 잠깐 두피 절개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땡기고 이런 과정에서 신경이 멍청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신경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뭐 괜찮은 경우도 많고 빨리 돌아오는 분들은 몇 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늦게 돌아오는 경우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 1월에 수술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사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신경과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신경이 손상됐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고 또 그거에 맞는 치료법도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개턱으로 수술된 건가요? 라고 하면서 CT를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개턱이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이 개턱이 생기는... 이거 수술 전이고 수술 후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귓볼의 위치가 중요해요. 만약에 귓볼이 이런 식으로 있거나 또는 귓볼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귓볼에서 하악각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개턱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과하게 잘린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사진으로만 보면은 만약에 저라면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런 식으로 잘랐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척추 위치로 보면요. 지금 여기서 잘린 거거든요. 여기서 이만큼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잘렸고 높이 잘렸죠.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은 글쎄요. 뭐... 겉으로 보는 거랑 또 귀 높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요새 자른 거 같지 않게 조금 많이 자른 느낌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실제 이렇게 잘린 게 어떻게 잘렸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뭐 여기 살이 많다거나 이러면 또 이게 개턱으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를 볼 때 이 척추 위치를 보시면 돼요. 이 척추 위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린 게 얼만큼인지 대충 보이시잖아요. 워낙에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있었으니까 지금 이만큼이 잘린 거죠. 제가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많이 잘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원장님, 턱끝 전진 시에도 근육 묶기가 필요한가요? 전진할 때는 턱끝을 묶는 게 아니고요. 뼈에 근육을 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걸 뼈를 근육하고 분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뼈 턱끝에 붙어있는 근육을 붙여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근육 묶기가 필요 없죠. 근데 티졸고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다 박리를 해서 근육을 분리를 시켰다. 뼈랑. 그러면은 근육을 조금 땡겨서 묶어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전진할 때는 뼈에 전진할 뼈에 밑에 근육을 이렇게 붙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박리하고 이렇게 빼놨다.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묶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 성인의 경우 악궁 확장을 통해서 페이스마스크 착용하면 중안면부 전진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질문 예전에도 몇 번 했었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왜 성인한테 악궁 확장을 하고 페이스마스크를 했는지.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봤더니 뭐 치아가 약해지나 효과가 미미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중안면부 전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어서 중안면부가 전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게 왜 앞으로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옆으로 넓어졌는데 확장이라는 건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전진 효과가 나오겠어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전공이 아니라서 뭐 깊게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땀샘, 신경 등이 존재하고 외형까지 같은 피부 즉 우리 피부와 100% 똑같은 피부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이식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직 멀었고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경을 재생해야 되고 땀샘 이런 것까지 다 재생을 하기에는 조금은 제가 죽기 전에 보고 죽는 게 희망인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조금 먼 얘기 같기는 해요. 선생님 저는 2년이 지났는데 턱 뭉침이 아직도 있고 말할 때 턱 뭉침 때문에 힘들고 어눌해져요. 그리고 웃을 때 아랫입술이 너무 발라당 까져서 아랫니 잇몸까지 보인답니다. 재건 수술 같은 걸 받아야 할까요? 웃을 때 너무 힘들어요. 아래 잇몸까지 훤히 보여요. 전에는 아니랬는데 지금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딱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행인친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뼈가 많이 짧아지고 턱살이 남아서 이렇게 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입술이 벌러당되잖아요. 워낙에 제가 턱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뼈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살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아랫입몸이 보이잖아요. 웃을 때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뼈를 너무 많이 삭제한 환자에서 생긴 행인친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무슨 수술을 받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이런 얼굴인데요. 양악하고 코 수술 예정이에요. 제가 앞방대가 거의 없거든요. 옆모습 평평하니까 얼굴이 3D가 아닌 2D 같아요. 옆에서 보면 눌려있는. 근데 이 상황에서 양악을 하고 코를 한다고 쳐도 옆태가 평평해 보이는 게 나아질까요? 코가 되고 양악이 되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평평한 게 좋아지진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자분들은 양악하고 코 세우고 앞광대 수술 같이 하라고 권해요. 그래서 수술 순서는 양악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양악 뼈가 다 굳은 다음에 코 수술 앞광대 하면서 양악 핀을 빼는 거를 권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르포트로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해서 권하지 않고요. 그래서 양악을 먼저 하고 코랑 앞광대랑 같이 또는 따로 하더라도 앞광대 하면서 양악 핀 제거하면서 앞광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앞광대 수술은 여기 보영물 넣는 수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월에 윤곽 3종을 했는데 턱 끝 샌드위치 절골로 후진을 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샌드위치 절골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후진술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에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뼈 수술 좀 많이 해본 선생님들은 절대 후진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논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위에 동영상과 반대로 뼈가 비는 부분은 없으나 턱 밑에 오히려 뼈가 튀어나와서 턱선을 만졌을 때 튀어나온 뼈가 걸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후진에서 생기는 거다. 신경 쓸 게 아니다. 후진에서 생기는 건데 환자가 신경 쓰이는데 신경 쓸 게 아니다. 라고 말할 건 아니죠. 밑턱이 튀어나와 턱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당연하죠. AS 사람은 턱 밑으로 절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턱 밑에서 뼈를 잘라내면 근육이 늘어져서 어차피 살은 늘어져요.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사례들 많습니다. 그래서 후진술을 하면 안 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후진술을 하고 어떤 외형인지가 중요한데 만져지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중턱이 있는지 없는지 턱살이 늘어졌는지 어쨌는지 전체적으로 턱이 윗밑해졌는지 일자인지 아직도 긴지 짧은지 돌출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고 제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한 번 병원 오셔서 CT를 찍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윤곽이나 양악구 근육 조직들이 뭉쳐 볼이 빵빵할 경우 지방흡입 말고 피부과 슈링크나 레이저 인모드 할 경우 더 뭉치며 처질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하고 환자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인터넷 보고서 결정하시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생기거든요. 빵빵할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째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뭐 2개월, 3개월째다. 그러면은 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할 거고 6개월이 훨씬 지나서 1년까지 간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방흡입은 하지 말고 슈링크나 인모드나 이 정도는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수술 시기가 언제고 지금이 몇 개월째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지금부터 해도 되는 거 체중이 조금 과체중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만약에 체중이 정상체중이다 그러시면은 운동하셔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률을 줄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사라져요. 자꾸 무슨 시술을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힘들어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제가 양쪽 턱 면적이 다릅니다. 뭐라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쪽 턱은 옆모습이 갸름한 느낌이면 그냥 말씀만으로 들어보면 이런 턱이다라는 뜻이에요. 비대칭인 거죠. 입은 여기 있고 턱은 이렇게 휘어져 있겠죠. 이건 비대칭이에요. 입을 지그시 눌러서 입을 벌렸을 때 턱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하진 않는데 사각턱 보톡스 밖으로는 소용이 없겠죠. 뼈 차이겠죠. 턱 수술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양악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CT 봐야 돼요.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갸름하다고 느낄 거고 여기는 각졌다고 느끼겠죠. 그럼 보게대로 봤을 때 어떤 턱이 존재하냐면 이런 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턱관절이 여기 있고 턱관절이 여기 있고 이 환자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윤곽 수술로 못해요. 이거는 양악 수술로 해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선생님 비중격 망국증 질문 드려도 될까요? 2012년도에 수술했고 수술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재발해서 다시 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은 한 번 수술하면 재수술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이 거의 안 쉬어지는 상태입니다. 재수술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비중격 망국증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비중격에 휘어진 비중격을 잘라내서 빼버리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퍼비넥톰이라고 해서 비갑계라고 해서 콧구멍의 공간을 열어주는 수술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정확히는. 또는 서브뮤코잘 리섹션이라고 해서 SMR이라는 걸 하는데 그 비갑계 점막을 그냥 전기로 지져서 쫄아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수술로 해서 숨길을 넓혀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비중격을 다시 한다고 해서 그쪽이 숨이 잘 쉬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중격 망국증이 있다고 해서 망국증 때문에 좁아진 곳에서 숨이 안 쉬어진다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수술해서 숨이 잘 쉬어진다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얘기예요. 저는 비중격 망국증이 엄청 심한데 양쪽으로 다 숨이 잘 쉬어져요. 그리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좁아진 것 같아서 수술해야 되냐 그랬을 때 제 이비인후과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이 얘기가 자꾸 화두가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비보험 때문에 그래요. 꽁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서 뭐 다 숨 안 쉬어진다. 코가 막혔다. 비중격 망국증이다. 이러면서 실비보험 타가지고 꽁짜로 수술한다고 해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막 하고 있어요. 전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제가 2주 전쯤 개복으로 난관수종 수술을 받았는데 광대상담은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요. 수술은 사실은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뭐 잠깐 전신마취하는 거라서 광대수술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본인 몸 컨디션이 괜찮을 때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상담은 지금 뭐 목발 짚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상담은 언제나 오셔도 되고요. 수술은 본인이 컨디션이 괜찮다고 판단할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초음파로 지방인식한 부분과 광대 통증 부위 본 적 있는데 특별한 염증 소변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음파는 간이 검사예요. 그래서 초음파로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MRI 찍어 보시길 바래요. 지방인식 문제면 왜 코 옆이나 윗니나 잇몸이 아픈 거예요? 지방인식이 하면서 안암이 신경을 다쳤을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지방인식이 염증이나 어떤 문제를 만든 게 안암이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영향을 줘서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방인식 자체가 원인이라는 것이 그게 직접적인 신경 손상의 원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면 안 돼요. 지방인식이 문제가 돼서 지방은 넣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그런데 이식한다고 바늘이 왔다 갔다 거리다가 신경을 찔러서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안면신경 검사 받았는데 이상 증상 없다고 해요. 지방인식이 문제라면 초음파 말고 MRI 찍으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아플 땐 지방인식한 부위까지 아픈 거지 평상시에는 코 옆 광대가 아팠습니다. 이건 안암이 신경이 다친 건데 신경 검사 받았는데 증상이 없대요.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1년 내내 지금까지도요. 최근에는 그 옆쪽에 아프더니 윗니가 찌릭하면서 아프고 볼까지 아파 씹히는데 말하는 데까지 아프네요. 안화하신경이 다친 거로 판단이 되었다. 대학병원 신경과 가서 신경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요. 신경손상염증 제가 볼 때는 안화하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어요. 왕대를 수술하고 싶은데 두상이 옆으로 큰 경우 수술 가능할까요? 두상이 옆으로 크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술을 했을 때 효과적일 거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두상이 넓다고 수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수술은 작아도 넓어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효과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죠. 남미 쪽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두상 줄이는 수술을 하는 게 있어요. 이 템포랄리스 머슬을 아예 다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뼈를 아예 갈아서 쪼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못하겠고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단은 뼈를 건드리는 거는 머리뼈를 잘라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머리뼈는 뇌를 보호하는 구조인데 그 뼈가 얇아져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요. 그래서 이거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 특두근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술을 한번 할 만한가라고 생각하고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뭐 두상에 흉터 남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과연 그렇게 가지고 얼마나 줄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효과 대비 치료해야 되는 고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크다. 차라리 그러느니 특두근 막에 보톡스 맞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런 근육을 자르고 싶거나 그러면 보톡스 맞으시라. 뼈를 자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